시카고대 물리학자들이 The Platinum of the Automate Science라는 잡지를 격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책 표지에는 항상 지구 운명의 시계라고 부르는 그런 시계 그림이 게재되는데 1947년 아인슈타인 박사와 그의 동료들이 처음 발간한 이 잡지는 핵무기로 인해 인류 종말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그림을 게재한 것입니다. 12시를 지구의 종말로 설정하고 그 시각을 알려주는데 가장 위험했을 때가 1953년 미국이 수소폭탄을 성공리에 마쳤을 때이며 이때 시각이 11시 58분이었습니다. 9.11 테러 때는 11시 56분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했을 때가 11시 58분입니다. 지금 남북정상회담, 분미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그 시간이 조금 늦춰졌지만 아직도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온 인류는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을 예측하고 언제나 커다란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 왔습니다. 이 성경책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가 있는데 요한 게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3절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쇄약하게 되고 파종은 헛되고 대적에게 패하게 되고 대적자들이 다스릴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치게 됩니다. 이것이 점점 강도가 더해집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게 되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딴점 피움이 더욱 심화되어 갑니다. 그리하면 성읍에 연병이 돌고 대적자들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나아가서는 양식이 끊어지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성읍이 황폐해지고 성소가 황량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거부됩니다. 최종 심판 직전의 증거는 기가 막힙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잡아먹게 되는 것. 실제로 사마리아성이 아수르에게 포위되었을 때 그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최종 단계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11시 59분 59초가 되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한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한국 유단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종식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이단들의 거짓 사설에 속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안팎으로요. 그죠? 이때 우리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일에 임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이단들은 먼저 이러한 일들을 자꾸 엮어서 엮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공포심을 계속해서 조장합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일이 막 있을 때 공포심 조장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자기 하수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도죽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나 이단들은 이 땅에서의 자기 세력 확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그 누구도 아닙니다. 위정자들도 아니고 강대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면 어떤 사람들에게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기서 내 생물은 바로 그룹을 얘기하죠. 사자 얼굴, 송아지 얼굴, 독수리 얼굴, 사람 얼굴을 가진 그룹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일곱 봉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누구도 열 수 없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가 열려야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대비할 수 있을 텐데 사도바루이 그래서 웁니다. 그때 장노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떼실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때 어린 양이 등장하셨죠. 그죠? 예수님.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어린 양 오직 예수님만이 봉인을 떼실 수 있고 실제로 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 전개될 환란들은 사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이건 상투적으로 듣거든요. 그런데 상투적으로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모두 다 사탄이 일으킨 것 악한 세력이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환란의 내용들이 적힌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봉인을 떼셨습니다. 그러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 하수들과 악인들의 전쟁 기근 그러한 것들을 심판에 사용하십니다. 이 심판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둘째,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 우리들까지도 도탄에 빠지게 하시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거두시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악인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최종 심판이지만 의인들에게는 최종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의 기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순교당한 의인들은 하나님께 언제까지 이 악을 보고만 계시겠냐고 눈물로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 순교당한 의인들의 간구는 단순히 자신들이 흘린 피에 대한 복수를 해달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다음에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당한 이 억울한 일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들은 복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악이 이 횡행하는 세상 그 안에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연민에서 하나님 쟤네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쟤네들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판원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기로 결정한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기도 중에서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 남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자에게 두 배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마다 무슨 일이 시작될 때마다 찬반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막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래서 옳다 그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러한 일들의 주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하느라고 자기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이 야뽀깡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시름하면서 얻은 정말 복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일본의 처사, 미국의 처사, 중국의 처사 그 다음에 청와대의 처사 어떤 것이 옳습니까? 누구 말을 따라야 됩니까? 그 다음에 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며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을 수행할 때 예수님의 방법으로 행하고 있는가만 따집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나올 것이며 사탄은 계속해서 그 상황과 그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부주시킵니다. 너 가만히 있으면 바보대. 바보대. 그래서 그 상황과 사람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나만 잘못했어? 복수신과 안에 그 불만 이런 거 부글부글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할 때는 하나님과 씨름할 때는 내가 아무리 잘했더라고 하더라도 그분과 씨름하는 순간 내 정당성은 점점점점 더 낮아집니다. 바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새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과 그 전에 일어나는 재난의 징조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구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3절에 이르는 이 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올바로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미국의 말, 일본의 말, 누구의 말이라도 청와대국의 말,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그거에 휘둘리지 않는 대한민국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있죠. 뭐? 뭐라 그러다? 진보주의자.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보수주의자. 택택도 없습니다. 저는 별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관심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 일이 일어나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경제적으로 줄어드는 것 그 외에는 별거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낭과 북, 중국과 미국, 일본과 한국 민족과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금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그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로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으며 세상이 어려울수록 이단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왜요? 그 복잡하고 무서운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을 요한계시록을 괴상하게 아전인수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죠? 대립 안 하는 곳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대립 안 하는 곳. 그래서 사람들이 식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그러한 불법, 그 다음에 이런 반목, 복수, 원통, 억울함 이런 것에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탕진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사랑을 온도를 높이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한 번도 복수라든가 항의한다는 일에 자신을 허비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합시다. 예수님이 이 말씀, 올바른 해석의 지침, 최후의 심판에 대한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봉인 중 하나를 떼시자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음성으로 오라 하고 외칩니다. 오늘은 일곱 말탄자들 중에 두 말탄자들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자 흰말을 탄 사람이 활을 들고 멸류관을 쓰고 나타났는데 그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각종, 지금까지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에 대한 담긴 의미들을 열심히 설명드렸습니다. 각종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단들은요. 나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자신들을 반대하는 대적자로 이렇게 엮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좋은 것은 자기 교주하고 엮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인가? 이단들은 특정인에게 대비시켜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설명하는데 설명이 하도 기가 막혀서 전부 다 넘어가요. 꼴딱꼴딱 넘어가요. 먼저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를 예를 들어봅니다. 김정은이 수차례 핵실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것은 이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을 이기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렇게 특정인이나 자신들이 반대하는 특정 단체를 거론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하는데 여기에는 기존 교회와 그 목회자들도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기존 교회에 막 침투하거든요. 그 목사의 비리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이들은 각각 최후의 심판전에 일어나는 각종 환란들을 상징합니다. 흰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너무너무 기함철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나타났고 멸류관을 쓰고 있고 백마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거든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예수님을 얘기하죠. 이것을 대비해서 흰말을 탄 자가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엉터리 해석입니다. 현재 예수님은 봉인을 떼고 계십니다. 아무리 신출규모를 하신 예수님도 봉인을 떼자 확 날아가서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일은 없죠. 그런데다가 그룹이 예수님께 오라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과 대단히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 모든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성경책을 거론합니다. 영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관을 쓰고 계셨는데 헬라우로는 예수님이 쓰신 관의 디아데마타로서 문자 그대로 왕관입니다. 그러나 흰말을 탄 사람이 쓴 멸류관은 헬라우로 스테파로스라고 하는데 월괴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승리를 위해서 애쓴다는 뜻인데 이기려고 한다. 아직 최후 승리를 쟁취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괴관을 썼다는 것은 거짓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그의 손에는 활이 들려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칼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활과 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그에는 요한계시록 9장 10절 이하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에게도 막강한 권세가 있었으나 다섯 달이라는 제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이기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적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사람들을 미혹하고 파괴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하수인 이단들에게 미혹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목사의 가르침대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봐도 나아지는 게 없죠. 그래서 이단들의 가르침에 귀가 솔깃합니다. 영어에도 왕도가 없듯이 믿음 생활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굳건해지는 나의 믿음입니다. 복받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의 가르침됨에 절대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것. 이 일은 하나입니다. 다른 이들을 살려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둘째 봉인을 떼자 이번에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허락을 받아서 땅에게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계심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어떤 허락?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아까 칼은 예수님이 가졌다고 그랬죠. 이 나쁜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칼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실 수 있나 하시겠지만 파괴적인 전쟁은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심판의 도구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를 쳐부수는 일보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이방 나라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교훈하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하셨습니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 나에게 직접 내가 당하는 그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고 이 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참다운 의인입니다. 제럴드 시초목사 얘기 말씀드렸죠. 여행을 갔습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막내딸과 장모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가족들과 함께 부상을 당했습니다. 응급차에 실려서 가는데 멀리서 환청으로 찬송가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첫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제럴드 시초목사가 결심을 합니다. 이 불행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겠다. 그 일조차 그 엄청난 불행한 일조차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였고 그러나 이 불행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나하고 물론 다 관계가 있죠. 정치라는 거. 별일 갖고 다 깃발 들고 나가고 있죠. 그래서 서대문에 사는데 강화문하고 청와대에서 외치는 소리가 다 들려요. 거기에 할렐루야 소리도 꼭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조장하신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악한 마음을 가질 때 자연이 일어나는 분쟁과 전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죄 이후 탐욕이 생리가 되었고 언제나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개인들은 분쟁을 하고 나라는 전쟁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대로 두셨다며는 이미 세상은 절단났을 것입니다. 이나마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와 노력 덕분입니다. 거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 자체가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핍박, 어떤 유혹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대신 목숨을 버립니다. 이것을 순교라고 말합니다. 악인에게 죽음은 영원한 심판이지만 의인에게 죽음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혼한 자세를 견제하면서 어떤 고노한이라도 맞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숨 닿은 사랑과 굳건한 믿음으로 만난을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사랑과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팡진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 이 귀한 책을 주셔서 내가 활란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고 가장 어려운 때에 직면하였습니다. 혹시 내가 그 사실에 부안에 동하면서 주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탕진하고 있지 아니하는지 늘 살펴보게 하옵소서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처사로 달게 받으며 이 처사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기도로 성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폭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머릿속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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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